지금 많이 얘도 더 좀 많이 내려왔죠 자 근데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10배 이상 몇 년 동안 올린 애들은 아 지금 다시 메이집 프리미엄 시간도 꽤 걸려요 지금 프리미엄이 85% 붙어있구요 어 시청 9155억 작년 실적 떨어졌고 올해 1분기 얘도 흑자는 적자는 없어요 지금 5년 6년 5년 연속 흑자고 올해도 현재 흑자고 어 재무는 뭐 볼 것도 없이 좋은 회사구요 부채비는 98% 위보이는 3100% 어 회사의 약 4 5천억 정도 어 현금은 좋구요 어 자 근데 얘네들이 더 좀 이제 일단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니까요 어 조금 더 내려오고 더 더 좀 비즈오는 21선이 우상향 트는거 보고 여러분들을 타이밍 한번 보자고요 21 우상향 도는거 보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더 좀 비즈오는요 으